고춧가루 고춧가루 양념장 까딱 양념장 양념장 고춧가루 볶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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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볶음밥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추도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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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달이 중요해 roes 너무 고소하고 소고기 설탕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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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모, 다 됐어요. 네, 여기 먼저 저희 지금 포장해 놓은 거거든요. 네, 여기요. 네, 갑시다. 안에 하나 두고, 슬로그 하나 드려주고. 물에 넣어둘게요.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5천 원 계산해 드릴게요 앞이 상점가 아이가 어? 5천 원 이거 하나 더 끓여야 돼 하신 거 물어보자 준비하실 거예요 4천 원 4천 원 2천 원 diets 3천 원 4천 원 1천 원 고춧가루 이거 참 많아. 그치? 네. 잘하세요. 네, 고생하세요. 조금씩 해줘야 되는데? 다 섞을까요, 골고루? 네. 15,000원 쪽팔리만은 챙기세요. 이거는 먹으십니까, 많아? 먹으면 받으시면 돼요. 순대를 좀 더 드릴까요? 아, 순대를 많이 할까요? 알겠습니다. 떡볶이 어떻게 해요? 순대를 더 드려요? 떡볶이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. 이름대로 왔어요, 깜짝 놀러. 1,000원? 이거 안 뚫어놨는데. 아, 좀 기다려야 돼요? 아, 좀 기다려야 돼요? 아, 기다려야 돼요? 네, 기다려야 된다고.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? 이제 한 5분 안으로 아마. 방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. Apostle 3,000원. 중에 2,000원. 중에 3,000원. 기계는 3,000원.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. 당근이 1,000원. 네에에. 네에에. 2,000원. 그래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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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비숨가루 선물로 고춧가루 고춧가루 단무지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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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성 ler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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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을 회천 고춧가루 석 tu 에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등장 고춧가루 모짜렐라 고춧가루 고춧가루 청료라 안녕하세요. 매장은 계속. 2개짜리. 네, 2개짜리. 네, 갔다오세요. 자, 고맙습니다. 계란. tier. 매장은? 매장콩 깨 jedem. kelt pan. 마늘. parl הת기였습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양파 양파를 넣죠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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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대는 빼고? 중댄죠. 순대하고 다 오는 거 같은데? 아 내장 꼬불꼬불한 거? 네. 그거 빼고. 아. 순대는 약간 매콤합니다. 이거는 고기가 많이 들어가서 진짜 맛있게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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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을 먹기 위해서 냉동실가에 맞아야 합니다. 고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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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고맙습니다. 수고하세요. 어머니도 내장 다 섞어드릴까요? 네. 매콤한 것도 드시죠? 네. 고구마. 군만로 사진도 사용해요. 다진마늘. 오징어. 오징어. 후추. 고구마. 간식. 고구마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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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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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많이 드릴까요? 보통 이제 밥으로 밥 드리겠습니다 밥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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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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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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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설탕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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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냉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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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선 막걸리도 두개 내오나? 네? 당선 막걸리도 두개 내오 당선 막걸리 두개 내오라 어 이거 가져가고 los 고추냉 to 고추냉이를 놓아주 artistic 계속 계속 이거 잘 들고 왔네? 어 그래 맛있게 여 놨네 예 안녕히 가세요 어 잠시만요 군대만 이렇게 딱 안 돼 한 개 군대만 굉장히 없지요 오시면 또 밥이 여있네 더 시원해 꼬리 앞에 여있네 네 힘이 냄새는 거 같아 이게 비타네 네 아 네 네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설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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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그때마다 Clutch 새우랑 inverte青 새우랑 무시 sticking 잘ñ upp 고춧가루 바삭한 고추 고춧가루 양파 양파맛 장갑 하나 더 크네요 고춧가루 대파 고춧가루 고추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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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녹아진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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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소금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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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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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고춧가루 epb ap ap p p p ap p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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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고춧가루 고춧가루 잘 볶아줍니다 볶아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일当然 안 세워지 마니 Beau 저UM의 물이 etti 다행이네 이 생각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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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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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약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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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파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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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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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illinomotors 볶 mal 고 Wass 고춧가루 관리가 되기 때문에 어묵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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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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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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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내장은 드시고 내장은 빼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고춧가루 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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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곰 고추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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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침실 식구가 많아서 많이 사야겠다 아까 그거는 부산에서 와 사러 왔는데 거의 거절 살다가 못 잊어서 사러 오고 어머니 저도 부산에서 샀습니다 옛날에 부산에다 이런 게 다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요. 머리 장갑을 하는 건 없어. 저쪽에 뭐 벌밀 속에 하나 있긴 있던데요. 벌밀도 옛날에 우리가 공원장이 됐거든요. 그 할머니에서. 근데 그 공원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지금 없어졌지. 지금도 있을 건데요. 없어? 그래서 우리 그 골목에 하는 할머니한테 우리가 조금 대주고 있어. 아 예, 골목에 그 골목에 골목에. 골목 앞에 조금 나있더라고. 고위에 나와. 거기도 저 찍었는데 옛날에. 아, 그거를 우리가 대준다니까. 아, 여기서 대준 거야? 아, 이거를. 아, 진짜. 저 말았네, 그럼. 어. 그 할머니도 그래. 옛날에 그 뒤에서 만들었거든요. 그 뒤에서. 근데 할머니가 옛날에 들어가시니까. 어쩔 수 없어. 우리가 조금 대해준다. 지금도 장사하면 하시긴 하시죠? 예, 예, 예. 가져가요. 이 방식장은 온 줄 아무 데도 없기 때문에. 우리가 줄 수 밖에 없어. 네, 예, 예. instruct me for staying and targets. events are great that you can do. 감사하.... 구독 부탁드려요. 나 좀 많이. 오케이. 완성. потр surrender, tackANKgar forsvill. icularly Arm butving Drive는 먹을 때마다 이렇게 했어. 다 말라버리고 그치 아무래도 한솔쯔 그 동네에서 하던 자리라서 사등사등 해갖고 쫄쫄쫄쫄쫄쫄 형님 다른 서비스로 좀 많이 나오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쩔뉴는 자 다 잘라놨습니다 오.. 너무 맛있다 яжh 양노도 한번 가로돼주세요 고춧가루 고추 최고의 flamm 잘 섞었을때 한입에 내가 주워itch 골고루 예 FM 순피 근데요, 안 보고도 할 수 있어요. 오래 하셔가지고요. 뭐지, 한 숯고인처럼 뭐지. 술도 안 가고도. 됐어요, 됐어요. 됐어요. 비린밥이 육즈로 많거든요. 조금 더 해드릴게요. 뭐 드릴까요? 5,000원씩 2개인데요. 하나는 순대만요. 하나는 숯고? 네. 한 숯고인과Ooh 이거랑 같이 먹어요. 자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근데 1인분이면 따로 토장. 따로 따로? 네. 매장 공부를 수게 되죠? 네. 제로피로 그죠? 예예예. 만 원입니다. 예, 떡볶이 하나씩 넣어 주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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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ào robocch 고춧가루 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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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절보다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돈 있죠? 4,000원 찾아가세요 궁금하시면 옛날 가격으로 해드립니다 몰랐네 몰랐네 오늘 가르쳐줬어 감사합니다 고춧가루를 끓여넣어라 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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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밥과 그릇 MILLION 남편은 맛있게 먹대ports 배달의 뱃살은 어디서 팔아요? 이리부터 낫지 않아 옛날에 올랐는데 ㅎㅎㅎㅎ 물가를 좀 알아보소 그럴 수 있나 국수 냄비 고춧가루 소스 고춧가루 계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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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포 ب심 꼼꼼 고추 청양고추를 넣어볼까요? 고추요 네 네 연고추를 넣어 연고추를 넣어서 연고추를 넣어 연고추를 넣어 전자레이잉이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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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 momentos 포즈를 벌써 apartment 매장 섞어 드릴까요? 매장 섞어 드릴까요? 예 개가 1인분입니다 6,000원 6,000원 5,000원 5,000원 매장 반은 냈지 말고 반은 냈지 말고 반은 냈지 반은 냈지 반은 냈지 반은 냈지 반은 냈지 고춧가루 단무지 신고기 고춧가루 소고기 계란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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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가세요 네 무산비로 고춧가루 알았어요 골고기를 섞을까? 아뇨 아뇨 가만 빼고 가만 빼고 가만 빼고 오늘 간이 인기가 없네 그걸로 말이야 왜 인기가 없을까 그 아들이 안은 제일 인기 있는 안 몽몽몽이들이죠 아하핳 곱창 좋아한다 아 대참도 좋아한다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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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